고성구 칼럼입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이냐. 오늘 제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철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제발 좀 라디오라도 전화 인터뷰 하지 말고 직접 좀 출연 좀 해달라. 요즘은 라디오도 다 텔레비전 방송과 똑같다. 유튜브 라이브를 동시에 하니까. 그리고 라디오든 TV든 간에 전화 인터뷰가 갖고 있는 비현실성이 있다. 직접 출연해서 얼굴 보면서 서로 눈빛 마주치면서 대담을 할 때와 전화로 할 때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좌파들은 어떻게든 스튜디오에 나와서 직접 하지 않느냐.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들 바쁘냐. 뭐 하느라고 그렇게 한 시간만 앞뒤로 시간 내면 출연해서 정말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고 제대로 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데 전화로만 자꾸 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논평한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갔더니 제가 아침에 가면요. 간밤에 그리고 새벽까지 KBS PD들과 작가들이 준비한 큐시트를 저한테 먼저 줍니다. 그걸 보면 오늘 누가 출연하는지 이게 전화 인터뷰인지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건지가 나오는데 맨 앞부분에 뉴스브리핑하고 난 다음 꼭지에 이철규 의원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당연히 전화겠거니 하고 봤더니 출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인터뷰인데요. 세계일보는 저하고 이철규 의원의 인터뷰 중에 몇 가지 부분을 요약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요즘 전달을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어대한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들어봤냐 그랬더니 이철규 의원의 답변은 들어봤는데 그 말이야말로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면 당원은 뭐냐. 바지저구리냐. 그냥 표 찍어주는 기계냐. 당원들의 당심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이런 발언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일부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표심은 알 수 없다. 선거 뚜껑 열어봐야 한다. 우리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당심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은 빠르게 변한다. 두 달 전하고 지금 또 다르다. 한동훈의 지지도 두 달 사이에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갤럽 조사 이런 걸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냐. 했더니 이철규 위원의 설명은 이겁니다. 어느 언론이 기사를 썼다가 하루 만에 그 기사를 내렸다고 하면서 그 기사가 아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한동훈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애호사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제가 기억은 하지만 아침 인터뷰에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가지고 시시콜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위원이 강조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당이지 않냐. 이번에 누가 되든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와 잘 협업해서 정부를 성공시킬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만 진행자로서 궁금한 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설 문제를 제기해 질문을 던졌어요. 이철규 위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제일 큰 수혜를 받은 분이다.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해서 그 법무부 장관에게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잘 이끌겠구나 생각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우리 당원들이 추대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있다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갈등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외부로 표출됐는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랬어요. 굉장히 절제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인의 이름을 최대한 거론하지 않고 진행자인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최대한 절제하면서 대답을 했지만 답변, 질문을 피하지는 않았어요.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의 충돌은 이미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제가 그거 질문 드렸어요. 그랬더니 소통이 잘 안 됐다. 전화해도 잘 안 받았다. 그래서 밀실공천이라고 하는 비판을 했더니 그랬더니 김경률 비대위원과 같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들이 언론에 나가서 사천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목리를 부린다 이철규가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비난을 했다. 그래서 나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사실관계는 밝히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내가 입장을 밝힌 후에 결과적으로 비례대표가 일부 교체되지 않았냐. 만약에 그 공천이 잘 된 것이었다고 하면 왜 바꿨겠느냐. 내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루 저하고 제가 진행한 이철규 의원과의 인터뷰 때문에 당 한파퀴 좀 어수선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 중에는 고성국이가 이철규와 짜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식의 비난과 공격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정말 택도 없는 비난을 하고 다니는지는 알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KBS 라디오를 맡은 지 이제 한 달입니다. KBS가 어떤 곳인지 그동안 어떻게 방송을 해왔는지 여러분들 대충은 아시잖아요. 저 지난 한 달 동안에 단 한 번 더 PD나 작가들한테 이 사람 섭외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받아들면 아 오늘 누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제가 알고 또 제가 아침에 나가서 큐시트와 작가들이 작성한 원고를 보면 아 오늘 이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구나. 제가 알고 그게 맞춰서 진행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진행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피디나 작가 또는 방송사 측으로부터 단 한 번의 문제 제기도 받은 바가 없어요. 단 한 사람 출연시켜달라고 제가 요청한 것도 없고 또 이 사람 빼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100% KBS 전격시사 팀의 작업입니다. 저는 진행자로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게 제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평소에 늘 이런 생각 갖습니다. 명품이 북깔이냐. 우리 제작팀에서 누구를 섭외했든 그 사람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건 나다. 그리고 나는 자유파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중립적으로 진행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대신 물어보는 그런 질문자, 진행자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좀스럽게 너 누구 불러달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사전에 짜고 내가 이 질문할 테니까 이렇게 답변하라고 그러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혹은 날 그런 식의 꼼수 정치, 쫌수런 정치는 했던 사람들한테는 오늘 인터뷰가 고성국이하고 이철규가 짜고 한 인터뷰처럼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좌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라면 제가 별로 이런 얘기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안팎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저 고성국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여러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신문의 보도보다는 신문도 다 자기 프레임 갖고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집해서 내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전격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들어가시면 인터뷰 전문이 나옵니다. 그거를 직접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라디오 정격시사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침 7시 20분 유튜브 라이브로 제가 진행하는 정격시사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